저는 비타 500쪽이 영어 음료수보다 더 마실 때 입안에 퍼지는 상큼함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땀 열어서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시니까 더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? 마시니까 더 건강해지는 느낌 진짜요? 이게 둘 다 비타 500이라고요? 어쩐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똑같네 똑같네요